겹치기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기다려서 대기하고 있다가 임혜진 씨가 나오면 내가 먼저 오냐 누가 먼저 오냐 제작 부장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먼저 끌려가면 거기서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상대 배우들은 항상 기다려야만 되죠 전설 속은 얘가 본인인 거네요? 그러네요 지금 누구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제 느낌대로 해도 됩니다 김연아 그리고 김태희 김연아 씨, 김태희 씨 이효리 이효리 씨 좋은 점들을 이렇게 모호하는 한 사람 가끔 옛날에 그 밀려드는 임파 그리울 때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모임이 있어요 송승환 씨, 가수 김수철 씨, 강남길 씨 밤 늦게 포장마차 이렇게 잘 안 가는데 그날은 뭐 놀다가 보니까 밤 늦어서 누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럼 뭘 해도 간단하게 먹고 헤어지자 그래서 이렇게 앉았는데 어떻게 앉다 보니까 이제 강남길 씨랑 저랑 이렇게 앉고 뭐 제 남편은 저쪽에 앉고 막 이렇게 부부들이 흩어져서 앉아 있는데 둘이 앉아 있는데 뭐 여학생들이 갑자기요 카메라하고 핸드폰하고 뭐 사진을 찍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오빠 우리 둘이 연애하는 줄 알겠다 야 인사 쓰지 마 인사 쓰지 마 이쁘게 먹어 이러면서 야, 애들이 밤 늦게 또 어떻게 내가 하얘서 이렇게 눈에 띄나 보지 뭐 이러면서 계속 먹고 있는데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좀 답례를 한다고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깨지 마세요 어머 어머 이렇게 한 번 더 깨지 마세요 나 애기 기억하지 안 죽었구나 고소를 잡아주셨군요 네,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것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여학생들이 갑자기 까악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나 아직도 죽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그래, 그래 요즘 다시 내 대세구나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점점 더 소리가 이상해져서 이러고 보니까 여행을 받은 동방신기죠 유노윤호 동방신기 유노윤호씨가 유노윤호씨가 제 뒷 테이블에 와서 뭘 먹고 있었어요 그건에 그거를 쫓아가서 먹고 있는 코앞에 가서 찍을 수가 없으니까 예의가 있게 멀리에서 우리를 거쳐서 유노윤호씨를 찍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얼른 자리를 잡고 도와주셨어요 다음 곡은요 만나면 정말 별이 반짝반짝 보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딱밤의 전설 혜인이의 온윤호 온윤호씨 온윤호씨가 그거 유명하더라고요 딱밤 아, 딱밤이요? 딱밤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연습을 하는데 호두를 갖다 놓고 이 호두를 깰 때까지 연습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호두를요? 네, 한 2주일 만에 제가 호두를 깼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아니 그러면 타고났다는 것도 타고난 거지만 단련을 스스로 하신 거네요? 예, 제가 타임! 자, 이미 온윤호의 딱밤이 있다면 강심장의 MC 이승기군의 딱밤이 있거든요 아, 저는 진짜 왜냐면 이승기씨도 세요 아, 근데 저는 전문성이 없어요 저렇게 체계적인 학습을 받아오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정말 딱밤이라고 검색어를 한번 쳐봤어요 근데 딱밤 하는데 제일 거슬리는 게 이승기씨가 계시더라고요 야, 이 세계 대결은 세계 대결 여러분, 여러분 거슬린다 단어 나왔습니다, 거슬린다 하늘날의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있습니까? 딱밤 세계의 태양은 하나로 마주갑니다 딱밤 세계의 태양은 하나로 마주갑니다 야, 선수 출전! 조기 여러분! 전쟁! 전쟁! 바로! 반갑습니다 태우구나 누구에서 또 네 사람이 나옵니까? 저는 제가 TV를 둘 다 때리는 걸 봤는데 예 제가 원유씨에게 제 전쟁사를 잡아주겠습니다 떡국민씨도 이 딱밤이 세십니까? 세실 거 같아요 아니, 저 딱밤은 안 해봤어요 저는 그냥 이거로 했어요